3호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애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헬렌 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새 굉장히 덥잖아요 한 가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해지고 바빠지는데 먼저 한 가지 제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신다고요?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기온을 제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웨더로 먼저 가서 날씨를 확인하는데 지금 현재 기온 플로튼 지역은 사실 77도 화시로요 섭실 25도 괜찮은데 방송국 안은 조금 덥습니다 그리고 9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강건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아는 분께서 이런 글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요 저는 지난 겨울에 살을 애였던 호칸이나 오늘의 호흡마저 힘겹게 하는 폭염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기에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80생 우리의 유한한 삶 이 짧은 소풍 중에 만나게 된 요즘의 무더위마저 선물이라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힘내도록 해요 우리 모두 제 응원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게 보내주신 이분의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손님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손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을 읽는 것으로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원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을 대신에 찬성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제가 늘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교사님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국 안이 조금 더워요 성교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먼 길 오셨어요 또 오늘 어떻게 오시는 데는 트래픽이 없었나요? 트래픽이 있죠 그래서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조금 이따 나가보자 조금 이따 하자 늦게 나왔는데 역시 막혔어요 네 그래도 저보다 일찍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네 만나서 반갑고요 성교사님 제가 성교사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참 가깝고도 아버지 이렇게 먼 나라 먼 나라에서 왔어요 그리고 좀 쉬러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몸이 아파서 와서 1년 쉬고 다시 현지로 돌아가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제 이름이 제 이름이 영자예요 네 네 근데 그 영자 이름이 싫어서 왜요? 그게 그게 상처인지 모르고 싫어서 시민권 할 때 이름 바꿀권을 해서 신청할 때 제가 이름을 대보라로 바꿨습니다 저는 대보라 사사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혼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 바락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했잖아요 저도 저 사역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보라를 좋아합니다 네 대보라 드보라 우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셨어요 네 조금 전에 좀 몸이 편찮으셔서 잠시 쉬러 나왔다고 하셨는데 사실 안식년인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몸이 아파서 저희 선교부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쉬어야 되겠다고 근데 승낙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오게 됐죠 네 언제 미국에 오셨어요 선교사님? 한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조금 많이 쉬셨나요? 네 쉰 것도 쉬었지만 여러 곳을 좀 다니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LA에 있지만 한 3개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여러 도시를 네 방문하시면서 네 방문하면서 곧 쉼을 갖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LA에서 8개월을 지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좀 많이 더울 때 오셨어요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요 네 네 가깝고도 먼 나라 사실 저희가 방송을 낼 때 이제 나와주시는 손님들의 사진도 같이 올리는데 오늘 이 대보라 선교사님께서는 좀 가깝고도 먼 나라 보완이 조금 필요한 나라라서 저희가 사진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방송 청취해 주시고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 모태신화이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시절은 이렇게 과외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과외를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 저한테 예수님을 전해 주셔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 선생님이 교회 가라 그런데 자기네 교회를 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서 네가 너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가 그래서 갔던 교회가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그건 국민학교 6학년이니까 지금 한 40년 넘죠 45년 정도 되면 네 한 교회만 다니셨고요 네 거기서 파송받았고 그 교회에서 파송받았고 굉장한 복인데요 선교사님 네 제가 그리고 그 복도 있고 그래서 저희 부모 제가 그때 6학년 때 다른 친구들은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오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우리 가정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1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예수 믿고 소천하셨거든요 아멘 네 아 참 이게 기도의 힘인데요 선교사님 사실 부모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가회를 시켰을 때는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해서 그렇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셨어요 사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었겠지만 이렇게 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큰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주의 종이 되셨는데 그 이후에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나가게 되셨잖아요 교회를 부모님의 반대는 없으셨죠 반대는 있었죠 반대는 있었어요 맨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냥 좋은 데 나가는 줄 알고 계셨어요 좋은 데죠 좋은 데죠 그래서 이제 좋은 데는 좋은 데요 그러다가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집에 계신 게 아니라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나갈을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때부터 핍박이 심한데 성경책 갖다가 태우시고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거 중3 때부터는 새벽기도 나갔거든요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지켜섰다가 문 나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네 어머니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셨는데 네 우리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 그냥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제사도 하면 장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맨날 때때마다 그냥 시루떡 그냥 큰 거 작은 거 큰 마루에다가 넣고 할 때 저는 몰랐어요 그때 그걸 다 잘라주면서 동네에 그걸 다 잘라주면서 동네에 다 나눠줘라 그러면 굉장히 신났어요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날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가 동참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굿떡 제사떡 이런 거군요 그런데 중3 때 또 새벽기도를 다니시고 받은 은혜가 컸었나 봐요 그래서 중3 때 제가 가서 은혜가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 가니까요 우리 집에 분위기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교회가 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그냥 갔어요 갔고 사실은 그 이어진 게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신앙이 이어진 게 뭐냐면 사실은 아까 공부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가해를 그런데 제가 1차는 떨어지고 2차가 믿음의 학교 미션 시클로 제가 됐는데 그때는 그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냥 낙심되고 내가 바라던 학교는 못 가고 2차를 갔구나 그런데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제가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 식구들을 구원시키는데 내가 좋은 데를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저희는 학교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는요 그렇게 하면서 아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반대가 있어도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중3부터 우리 때 중3 그 시절에는요 부흥회가 엄청 많았어요 서울에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흥회를 학교 갔다 오면 이따 그러면 저녁에만 살짝살짝하게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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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녔어요 다니다가 저희 본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 성경 체험을 하고 방원받고 뜨거워지고 난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마음이 뜨겁다는데 그때 처음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제가 기쁜 거예요 아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예수의 참맛을 보셨는데 사실 그 원했던 학교 떨어졌던 것이 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학교죠 그때는 중학교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중학교 때 시험.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과외를 한 거예요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떨어졌던 것이 모든 식구를 구원하는 그렇죠. 복이 됐네요. 복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복이 됐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낙심이 컸겠지만 두들어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가서는 성령 체험하시고 그 큰 십자가의 사건도 이해하시고 사실 그 어린 시절에 헌신을 하셨나요? 그러면 주의 종으로요? 아니 주의 종으로는 헌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으로는 헌신 안 하고요 헌신이라는 단어도 사실 몰랐어요 그렇죠 모르고 그냥 은혜스럽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학을 붙었잖아요 하나님도 저를 대학을 합격해서 대학을 붙었는데 그때부터 살짝 제가 세상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맛을 보게 되셨군요 네. 그래서 미혹의 영인가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제가 그러면서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의 그거는 쭉 했죠. 대학 시절을 성전의 뜰은 계속 밟고 있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성전의 뜰도 받고 또 11조도 해야 되니까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요. 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교회는 가야 되니까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하는데도 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지금 청년부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회계도 하고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보면. 지금 보시면. 제가 회곱.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사역을 하면서 젊은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들어주고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가깝고도 먼 나라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나라에서 하는 사역은 조금 뒤에 아마 자세하게 풀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을 보시면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시면 기쁘고 좋고 또 지금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해 모델로 지금 리더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선교사님. 글쎄요. 대학 시절 때 약간의 그런 사실 탈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업스 앤 다운스가 있잖아요. 또 갈등하게 되고. 그렇죠. 조금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 이게 지금 제 현재 신앙인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쁨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잠시 대학생활로 돌아가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학과도 사실은 제가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간호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가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던 부분을 대학에 오니까 교회 밖에 생활이 보였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첫째 무슨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다른 모임에 지금 아이들이 어디를 간다든지 놀러를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그때 이렇게 책을 읽고 토론 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각 대학에 저희 대학을 비롯해서 각 대학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만사제촌으로 가셨습니다. 네. 가고 그러나 내가 그때도 만사제촌으로 주일날을 못 끼면 못한다 그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나는 못한다. 그러나 주일날도 사실 합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주일날도 예배 끝난 뒤에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속을 그 뒤에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가 끝나기도 무섭게 그 약속 때문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선수완 교사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교회문을 나와서 또 계속대로 예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선수완님.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나 이제 한참 이렇게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일단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거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방향으로 따라가더라고요. 질질 끌려. 지금 보면 굉장히 질질 끌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좋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완님 뵈면 사실 끌려다니실 분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재미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 활동을 참 지금 세상에서 보면 참 엑셀런트하게 진짜 했다 하는 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외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의 어울리는 시간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참 기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이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 선교사님께서 귀한 한 단어를 집어주셨어요. 참 기쁨이 아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어떻게 보면 반짝, 순간적인 것, 임시적인 찰나의 기쁨, 쾌락 이런 것에 가까운데 참 기쁨 어떻게 되찾으셨어요? 아 그 참 기쁨이요. 네. 그 되찾은 이야기는 한참 길어요. 그런데 그동안 짧게 네 짧게 되찾은 이유는 제가 이제 병원 근무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려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양호교사 시험을 보고 그게 돼서 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병원 근무하다가. 그래서 이제 학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리고 그래서 잠깐 고르기 전에 제가 왜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이 났냐면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자꾸 양호실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나를 보기보다는 걔네들을 먼저 보면서 제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 참 제가 이렇게 양호실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제가 그 기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했잖아요. 여전히. 그러고 다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다 하는데 그 어떤 아이를 딱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돼. 이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해도 기본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나한테 성령을 또 체험했고 다 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 음성을 들어서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아이 보러 앉으라고 그러고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아 하나님이 왜 그 아이한테 복음은 제시했죠. 모르는 게 아니니까. 제시를 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제 마음속에서 살짝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순종했잖아요. 그 음성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어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참 기쁨이 생겨요.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참 기쁨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양호 교사가 이제 되셨잖아요. 그 결혼 전인가요? 결혼 막 하고요. 결혼하자마자 이제 양호 교사가 되셨는데 그때 사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눈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이미 그때부터 사실 치유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선교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이 이제 치유 사역 쪽인데 그때 이미 우리 선교사님이 모르는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참 사연이 많지만 제가 양호 교사가 되는 거는 왜냐하면 병원 근무는 일단 결혼할 때 서약서를 쓰고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약을 하나요? 병원 사역할 때. 아니 병원은 제가 이제 간호사니까 2년 반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열심히 세상적인 일을 돕는다고 제가 원래 간호학과를 간 이유도 하나님 제가 돕겠습니다 하는 거로 사실은 그게 사역은 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도 사인이 있었어요. 제가 몸이 약해요. 지금 사역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몸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친정엄마가 이러다가 딸 죽이겠다. 제가 병원 근무를 하면서 제가 병원을 두 번 세 번 입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병원 그만둬라. 환자를 돌보셔야 되는데 환자가 되셨어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는 믿음 그런 거는 그때 없으실 때니까 당장 그만둬라. 그래서 아니 그만두면 그만두면 그때는 사실은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친정엄마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일부러 시험 보고 다 해놨어요.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마지막 입원했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안 되겠다. 네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네가 죽겠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낸 거거든요. 사표를 냈는데 그 내자마자 제가 발령이 났어요. 5월 달에 사표를 내서 한 달 더 근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 달까지 있는데 학교에서 6월 1일로 학교로라는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때는 지금 같으면 참 은혜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다 이렇게 했지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아주 감사하면서 갔어요 학교를. 학교를 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작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작정을 했는데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음성에 그 아이는 들어줘야 돼. 이런 음성이 들리면서 이게 무슨 음성인가 하면서 그냥 순종을 했어요. 행계기 시작이에요.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먼 나라에서 하고 계시는 치유사에게 시작인데 우리 목사님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거는 사연이 길죠. 긴 사연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는 연애 안 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대학교 가서 만나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교회 다니셨어요? 같은 교회 다니니까 저는요 처음에 그냥 같은 청년이고 그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 시절 3년 세상과. 열심히 밖에서. 네. 밖에서. 그러면서 밖에서 일부 이제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를 연애하던 목사님은 결혼해야 되겠다는 아주 결단을 하고 나한테 접근하신 건데 몰랐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나다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닌 거예요. 결혼하자고 자꾸. 하나 결혼 못한다고. 뭐가 아니던가요? 뭐가 아니요. 특히. 나는 목회자의 마음을 갖고 있거나 무슨 신학교를 간다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때 목사님은 신학생이셨나요? 아니죠. 아니고 대학교를 댕길 때거든요. 나이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일반 직장에 이런 거를 좋아하지. 목사나 전도사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결혼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데 본인은 그때 몰랐어요. 그러는 중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신학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조금 일단 졸업을 하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문 깐 거예요. 본인은요. 그런데 또 연애하는 이 대보라도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큰 벽에 부딪히셨어요. 우리 친구. 그때는 친구였네요. 친구였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벽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우리 대보라 선교사님의 벽이. 그게 바로 그 아이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제 마음 속에서 이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를 학교에 근무하면서 한 1년 2년을 2년을 쫓아다니면서 신우회에 그 음악 선생님이 나한테 아유 김선생님 우리 목요일 날 신우회가 있는 저기 중부기도 팀이 있는데 선생님들끼리 있으니까 와 끝나고 그러면 저는 딱 됐다가 시작한다는 그 시간에 10분 전에 학교를 나와요. 사라지셨군요. 네. 그냥 도망가신 거네요. 도망가죠.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제가 그러면서 그 사역은 여전히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그 사역은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지도 모르고 또 제가 좋아하니까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뭐하고 이렇게 해결해 주고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사실은 아 아니구나. 어느 날인가 그냥 안 해요 안 가요. 그리고 몰래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인가요. 어느 한순간에. 제가 80년 9월 20일이에요. 잊어버리도 않아요. 8월 20일 날 제가 스스로 이번에는 안 갔어요. 안 가고 일부러 기다렸어요. 그 선생님은. 김선생 여전히 오세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아멘.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음악 선생님이 김선생 그러게 내가 오늘은 가요. 어디서 모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모인대요. 그래서 내가 갈게요. 그리고 거기 쫓아간 게 제가 그때 시작한 이 치유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역이 시작이 됐군요. 이어지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유사역을 해서 지금 치유사역을 해서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모임을 끝나면 뭐하냐 치유사역 끝나면.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팔로우업을 해요. 계속. 네. 한 번 상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제가 받았잖아요. 그 선생님이 될 때까지 저를 오라고. 목요일날 기도 모임에 오라고. 그런 것처럼 제가 그거를 해요. 바로 보고 배우셨어요. 보고 배웠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중보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첫째는 치유는 나중이고요. 치유사역을 계속 거기서 했는데 그게 치유사역인지도 모르고 했다가 중보기도의 그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의 용사로. 네. 기도의 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첫 번 딱 가서요. 도전 받은 게 있어요. 남의 기도를 해요. 난 지금 내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지금 아까 기쁘지 않았다고. 기쁘다고 해서 내가 해본 게 없고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 세상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거기에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는 좀 틀려요. 그런데 내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남의 기도도. 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그 선생님이 김 선생님 오늘 중보기도 날이야. 그러면은 그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나는 싫다고 도망갔는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그날 첫날은. 그래서 놀란 게 저렇게 내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데. 아니 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두 기도하고.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 신후회에서요. 이미 구국운동을 하고 계셨네요. 그런데 이제 그 음악 선생님이 그 구국운동을 하는 데 가서 기도회를 이미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알아보니까 그분이 온누리 교회 나가시던.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교회에 다 가느냐라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그분이 온누리 교회 가면서 온누리에서 했던 그 기도 하목사님의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여기다 하는 거더라고요. 신후회에다가.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제 마음 속에 이게 뭐야 하는 게 이제 저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로 나도 그냥 한 번 해보자. 그리고 그때부터 신후회를 계속 나간 것이 지금의 중보기도팀이 지금 저한테 세 팀이 있거든요. 그 중보기도팀이야. 그 팀이. 그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있죠. 할렐루야. 네. 참 그 학교가요. 여러모로 우리 대보라 선교사님한테는 정말 큰 복을 가져다 준 장소가 됐는데요. 거기서 같은 동료 선생님에 의해서 이 신후회 기도팀으로 인도를 받으시고 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소그룹 중보기도를 지금 기도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선교사님. 네.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중보기도의 것이 탁 마음에 확 와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데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냥 하라고 이렇게 그냥 하기만 한 거고 이것도 내 마음속에 그렇지 기도하는데 이 기도팀을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 사역을 하면서 제가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참 기쁨의 회복이 사역 안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 세상에서 좋고 기쁘고 했던 모든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잠깐 일시적이고 참 기쁨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정말 확실한 기쁨, 참 기쁨, 나를 변화시키는 기쁨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기쁨들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행복해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중에 선교사님께서 순종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걸 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들었어요. 금요일날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딱 꽂히는 레마가 돼서 지금까지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시킨 일 중에 얼마만큼 지금 해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가져봤어요. 그런데 순종하셨잖아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신후에도 인도 받으시고 그것이 중보 기도의 시초가 되고 지금의 사역까지 연결되고. 조금 궁금해지는 건 아까 매듭지지 못한 우리 목사님과의 결혼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아, 그게 중요하죠. 네. 목사님은 이미 우리 선교사님 마음에 드시고 사실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나는 주의 종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큰 못을 박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신후회를 하기 전에 나는 기쁨이 그때부터 세상으로 나갔다가 내 마음속에 지금 진단해보면 우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울이. 우울함이. 네. 우울함이. 우울함이 들어오면서 아이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냥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다른 남자들 지금은 사귀고 이렇게 하느니 다 알고 너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는데 대답은 안 했잖아요. 주의 종이 될까 봐. 될까 봐. 그런데 그때 졸업을 하고 사실은 직장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연애 가정에. 그랬을 때 아, 이러면 됐다. 그러면 결혼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단 제가 들은 건 있잖아요. 중보기도 하기 전이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들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요. 그때 한 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젊은이들한테 기도하지 않고 택한 그러한 결혼은 분명히 삐그덕 소리가 난다. 세상 그런 것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지금도 우리가 결혼 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문제의 문제의 문제였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주세요.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들려줬잖아.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 싫지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뒤에 조금 오늘 취직도 하고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결혼을 해도 되는 거니까 이 남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대상자입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꼼짝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바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래도 그때 믿음이 크셨어요. 성교사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난 믿음 없어요. 그게 아니라요. 저도 그러면 아니야. 그 속에는 다 심겨져 있어. 밑바탕에. 그게 지금 못 깨달아서 이게 일어나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그걸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거는 분명 결혼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 그래서 예스를 한 거죠. 하나님이 예스 안 했으면 제가 안 하죠. 네. 일륜지 대사를 놓고 당연히 기도를 하셨어야 되고 간구하고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이다. 결혼해라라는 사인을 받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 되셨잖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주의 길을 가지 않는 것으로 조건을 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또 있었는지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그때는 아니잖아요. 주의 길을 가진 않잖아요. 그게 일단은. 그 당시에는.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면 기쁨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더 해요. 이거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났잖아요. 그리고 틀린데 너무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갈등이 더운 거예요. 더 기쁨이 찾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 돼서 또 아이를 가짜마자 또 아이를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또 아이를 낳으면 괜찮을까.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역시 아니에요. 애를 낳으니까 산후 우울증을 더 우울해지죠. 제가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이게 아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건가. 그래서 제가 그 중복 기도팀을 나간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까지는 안 했는데. 기도회 나가셨으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내 마음에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80년 9월 20일 날 갑자기 기도회를 가야 되겠다고 제가 자진해서 기도회를 쫓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면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데 제가 기도회를 가서 변화됐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그러면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네.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참 신기하죠. 그런데 남편이 옛날에 연애할 때 얘기하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를. 다른 걸 다 까맣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저한테 은혜를 주시고 제가 포기하고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을 봤는데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뭐라 그러냐 떨어졌나. 아니 너는 왜 네가 하려고 그랬냐고. 남편이 옛날에 그렇게 반대하더니 남편을 시키면 되잖아. 하나님께서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제 교만이 들어가서 교만했구나. 아. 그 생각이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저 모습으로는요. 완전 세상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난 것처럼 우리 목사람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완전히 직장생활을 지금 다 하세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내가 뭐부터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끊는 네가 세상으로 갔던 남편이 세상으로 간 그 모습이 싫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놓고 네가 중보 기도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교가 아니었어요. 중보 기도해. 그래서 아 지금 숙제는 우리 낸 남편이구나.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보 기도여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남편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운 거예요. 아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매일 매일 술을 드시고 오는 거예요. 한국은 직장생활이 그렇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 저 술은 안 되나요. 그래가지고 술을 넣고 기도를 하면 아 술을 드시고 오는 날은 내가 철회하는 날이구나. 아예 그랬어요.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얘기하고 아예 딱 들어오면 양말 다 벗겨드리고 다 씻겨드리고 그때부터 철회해요. 옆에서. 철회를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내가 당신 기도 소리야. 야 이러다가 이거 있네. 이혼감이다. 이혼하게 생겼네.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술을 끊으신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그래서 술을 끊으셨는데 술을 끊고 났는데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제 봐라.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래서 봤는데 잘 잘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높은 그 해에 사실은 외국인 회사를 댕기니까 월급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께서요? 그런데 끊으라는 거예요. 끊는데 우리가 못 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럼 또 우리 대보류 선교사님께서 또 순종을 하시지요. 그래서 아니 그만두셔야죠. 뭐 어떻게. 회사에서 그만두라니까. 그만두는데 어머 그만뒀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따로 우리 이 목사님을 작업을 하신 거예요. 다 작업을 하시고 나는 이제 그렇게 순종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또 선배들이 막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우리가 우리 회사로 다시 와라. 그래서 다시 갔는데 그때 그만둬야 되는데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 가셨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로 또 우리 남편이 목회자의 길을 목사님을 만드신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생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못됐으니까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선교사님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 결혼 못한다고 그랬는데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남편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못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저를 그 중보기도도 왜 가라고 그랬냐면 나를 만들기 시작하는 첫 번 시도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내가 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남편까지 세워라. 내가 볼 때는 그때 통과를 한 것 같아요. 시험에. 시험에. 통과를 해서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한 거죠. 신학하고 내가 아직 직장생활을 하니까 당신 공부하고 난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먹고 살았어요. 애들 둘이었으니까요. 그때 또. 내조를 잘 하셨어요. 선교사님 그래도. 그래서 신학을 하시고 제가 그걸 도와드리고 했는데 신학교를 3학년대 다시 들어가는 걸 모르죠. 편입하셨잖아요. 편입이죠. 편입으로 신학을 하고 하고 났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신대원을 가셔야죠. 그래서 대학원을 가는데 보니까 돈은 없지. 그러니까 미국은 또 원래 반미주의 사상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께서요. 미국은 안 간대.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필리핀에 신학 대학원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동남아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싸게 해야 되니까 그 목적으로 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공부하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공부하는 걸 제가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야 어떻게 신랑만 보내냐. 다 가지. 그렇죠.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가 선교사로 보내겠다. 공부하러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갔으니까 너도 선교사니까 가 따라가 같이 다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럼 가죠 뭐.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다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로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데 사실 그 먼 나라로 가시기 이전에 이미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육을 하셨네요. 선교사님 7년 반 7년 반 목사님께서는 학업도 마치시고 대학원 학업도 마치시고 또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네 거기서 네 필리핀에서 네 교단을 통해서 받으시고 이제 7년 반 동안이라는 사실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7년 반 동안 필리핀에서 사육을 하셨는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우리 선교사님 네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신대원은 같이 공부해야 돼요. 부부가 네. 같이 그래서 기숙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기숙사에만 한정돼 있으면 선교사육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허는 수 없이 제가 공부하다 저는 나오겠다고 그럼 우리가 집을 얻어서 나오자 무척 어렸어요. 그때는 필리핀에 굉장히 적어했거든요. 임대료도 비싸고 또 아이들도 거기서 공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하나님 다 인도하셨어요. 아멘. 네.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네. 하나님 보내셨죠. 그럼 하나님께 책임 지셨겠죠. 지시겠죠. 지셨겠죠. 지셨죠. 지셨죠. 네. 책임 지시죠. 사실 살면서 또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우리 두 선교사님께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또 아이들도 거기서 7년 반이나 있으면서 졸업했죠.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 고등학교 이제 중간에 졸업을 하고서 우리가 7년 반을 할 때 거기서 훌로에서 그래서 훌로로 오신 거예요. 훌로에서 익스텐션으로 거길 공부하는 게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그래서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 그 저거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바뀌었대요. 학사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나머지 24학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미국을 싫어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학업 때문에 인도를 받으셨네요. 그래가지고 애들인 고등학교 고3이고 하나는 고2인데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산을 했죠. 왜냐하면 나는 사실 미국 가기 싫어요. 근데 내가 이거 학점 따자고 가기도 그렇고 만약에 그 당시 더구나 필리핀에서 미국 오는 저거 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만약에 주시면 아버지 음성이라고 알고 가고 안 내면 안 갑니다.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래서 왔죠. 네.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졸업은 못하신 거는 사실은요? 우리 애들은 못했어요. 목사님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졸업했죠. 플러에서 플러로 오셔서 선교학을 전공하셨나요? 목사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선교학 하려고 왔는데 와서 공부를 했어요. 해서 논문만 빼놓고는 못하셨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그냥 못해도 괜찮아요. 아신 년이 있어요. 선교사님. 아니 그런데 제가 가면서 사실은 그게 많지만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다 인도하셨어요. 애들 그렇죠. 학교 우리 고3자리는 제가 지금 고3 아들한테 제일 그 당시에 아들한테 제일 미안해요. 참 어려운 때인데요. 어려운 때인데 그래서 이제 걔가 왔는데 이것도 몰랐어요. 날짜만 15일 더 앞당겼으면 걔가 고3을 여기서 졸업을 할 텐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하나도 없이 커뮤니티 컬리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낙심하고요. 생리했어요. 그때 저희 상담하는 선생님 참 좋은 분을 만나게 했어요. 괜찮다. 지금 얘가 점수 딴 거로 보면 커뮤니티 컬리지 가서 다 안 해도 되겠다. 점수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담 선생님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학교에 갔는데 고등학교에 갔는데 그 상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게 있는데 갔다가 네가 좋은 대학으로 트랜스포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믿고 저희가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트랜스포를 했어요. 커뮤니티 컬리지 나와가지고 전북구는 올해일을 맞아야 된다. 올해일을 맞아가지고 가고 싶은 대학을 갔어요. 할렐루야. 거기 졸업해가지고 네. 또 대학원도 해서 지금 좋은 직장에서 잘 다니고 있고요. 잘 다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것밖에 저희가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으로 또 그것도 입증을 하고 네. 그러다가 플루엔스 공부를 마치시고 사실 이제 먼 나라로 가셨어요. 인도하 그 먼 나라로도 어떻게 인도를 받으셨는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미국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텀을 마치고 우리가 지금 아름답고 먼 나라로 가려고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무슨 박사가 필요하고 필요하냐 그런데 그 마음이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먼 나라로 가야 된다. 하나님 그걸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 갑시다. 그런데요. 아니래. 목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10년 목회 하는 과정. 미국에서요. 네. 10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만지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10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참 긴 세월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 목회하는 동안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차라리 살살 다 쪼개셨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되고 그거를 아름답고 먼 나라로 보내신 거죠. 네. 먼 나라로 가신지 얼마 되셨어요? 먼 나라로 간지 12년째 들어가는데 올해 13년인데 안식년으로 왔으니까 12년이지. 이렇게 만지심을 받고 훈련 받고 다듬어지고 준비됐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타이밍 때 먼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많았죠. 그게 저를 그러면서 10년 목회 아픈 상처 때문에 제가 떠나는 날 아름답고 먼 나라로 떠나는 날 암진단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열이 나서 쓰러져서 앰브란스 실려가지고 가서 했는데 암진단이 말기로 나온 거예요. 갑상선 암이 말기에다가 그것이 림프로 다 전이가 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거기로 가는 비행기 다 캔슬하고요. 다 캔슬하고 제가 수술도 받아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가셨어요. 우리 목사님. 바로 못 가시고 저희는 바로 안 가려고 바로 가려고 3월 28일 날 비행기 티켓을 목사님은 끊으셨는데 저는 못 끊었죠.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느냐고 그런데 역시 같이 못 갔죠. 같이 못 갔는데 못 갔는데 저 수술 끝나고 수술 끝나고 또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만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 후에 6개월 후에 8월 달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럼 사모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회복 회복 10년 동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다 깨끗이 된 거네요. 가서 10년 동안 다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이 계속 제가 그거를 한국에 나가서 3개월마다 체갑을 했어요. 계속 했는데 1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었어요. 깨끗하고 앞으로도 깨끗할 게 있습니다. 그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니에요. 또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이제 1년 반 전에 이 반에 저한테 갔는데 10년 동안 없었는데 암세포가 나와요. 그래요. 저한테 소위 재발이 된 거네요. 재발이 아니라 전이가 됐어요. 전이가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나오는데 폐로 전이가 폐에 5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폐 암으로 전이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는 무슨 뜻이 계실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사선생님 말에 제가 순종하겠다고 그 선생님이 아이 성교사님 가서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푹 쉬다 오세요. 그러면 없어질 겁니다. 그분도 믿음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성교사님 가서 1년 푹 쉬다가 오시면 없어질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와서 그런데 저희가 4년 전에 안식년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또 4년 미국 성교사님들은 될 수 있어요. 4년마다 신청해서 오는데 사실은 아시잖아요. 한국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삽니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교국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저희 파송 교회가 있거든요. 파송 교회가 있더니 케이의 승낙을 들어와서 쉬어라.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거죠. 4월달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왔다가 제가 3개월 전기검진을 3개월마다 전기검진을 여기서 못 받았어요. 아직은 메디케어 이런 게 아직 안 됐는데 지금은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메디카를 받다가 메디케어가 돼요. 그래서 그거 다 해서 이제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이게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되는데 사실 지금 육쪽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그 세포가 연약하지만 강건한 세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실 것이고 또 전이 되지 않고 더욱더 쉬는 기간 동안에 강건함을 받으셔서 재충전하는 시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먼 나라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그런 미션을 주셔서 나가셨는데 아름답게 또 사역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쉬시는 동안에 정말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성교사님. 그래요. 쉬고 있어요. 지금 완전 하나님이 쉴 장소도 다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 은혜에 살고 있어요. 아멘. 요새 또 우리 남편 목사님과 이렇게 쉬임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계시고 또 나누고 품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성교사님 나눠주시면 저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고 온 그곳에 그곳에 그 청년들이 좀 다 이렇게 회복돼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목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있는 동안에 쉬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들 둘이 다시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왔으니까 왜 쉬게 하라 그러실 때는 어떤 뜻이 계시겠죠. 근데 아직 그 뜻을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바꾸라고 늘 일정하게 했던 그 사역을 하라고 그러진 않지만 무조건 거기에서 하라고 바꿔서 확 하라고 그러진 않으셔서요. 저희들 사역을 다음에 어디로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도 제목입니다. 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눠주셨어요. 첫 번째는 아름답고 먼 나라에 있는 그 귀한 청년들의 사역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영적 지도자가 이쪽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육적으로 많이 연약해지셨지만 이 8개월이라는 재충전의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일 저희는 모르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갈 때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어요.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같이 중보함으로 그 나라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고요. 바쁜 시간 또 이렇게 쉬시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고요. 성교사님 지금까지 먼 나라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미국에 들어오셔서 휴식하고 계시는 대보라 성교사님 모시고 행복한 수다 사모들의 수다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헬렌 황이었고요. 우리 홍송아 목사님께서 피드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샬롱